사회 아닌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로운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각자 직업도 틀리고 사회 일선에서 다 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친목도목 화합으로 해서 게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시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승부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서로들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게끔 서로 좀 저희들이 계신 분들이 노력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오신 분이 되는 걸로 했고 총 80만원에서 상금이 15만원, 10만원, 5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 남습니다 패자끼리에서 다시 패자벌전에서 결승이 올라가는 걸로 하면 아마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총 심판은 제가 보고 저렇게 놀다 오는 줄 알았더니 오니까 막상 게임을 해야 할 일이 되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밤에 방직하고 와가지고 오늘 게임을 한다고 상당히 건강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제가 우리가 참석한다고 했다가 저희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하려고 해서 올해 이렇게 바쁜데도 왔는데 원래는 지금 불로 퇴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따로 또 사업을 해서 한국 LED 조명 쪽으로 사업을 해요 비도 오는데 잘 열심히 하셔서 상금 좀 타셔서 2차도 좀 쏘시고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료를 플라스틱 재료를 하는 회장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잘 건강히 찍으시니까 좋은 자리 모임에 그래서 방을 마치지 않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CCTV를 만들고 작년에도 일해도 참석했고 오늘도 참석했으니까 오늘 즐겁게 날씨도 좋으니까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앙증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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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마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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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족구도 하고 술도 안 잘하고 있어서 저로서도 영광이고 또 우리 계장님 대중 아웃림도 많이 계시는데 자세가 오늘 즐거웠습니다. 제 이름은 김학근 영아입니다. 와 보니까 다양한 기간에서 이 가슴이 다 이렇게 한 자리로 해서 오늘 행복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 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도 생선을 구워도 연기, 냄새, 기름 팀, 타는 것까지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적이선이 방사되는 오줌코팅 스팀 직화구이 불판 선그릴은 직화열과 스팀열에 의해 조리함으로써 고기의 겉과 속이 고르게 있고 육즙이 풍부하게 살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줍니다. 거기다 수조의 물이 순환하며 불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불판에 그을림이 없어 교체할 필요가 없고 세척이 용이합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선그릴로 육즙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부천의 명소 브런치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컵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듯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프로젝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